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 하나 가리지 말아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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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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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맛있어? 진짜 40시간 정도 했어 나아기 맛있어? ㅅㅅ 아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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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 이것은 스스로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콤한 매콤함입니다. 이것은 매콤한 매콤함입니다. 정말 매콤해요. 나는 매콤한 매콤한 매콤함입니다. 매콤한 매콤함입니다. 매콤한 매콤함이 다스레깨입니다. 계란 매콤한 고춧가루 치킨 바삭바삭 아 꼬마 큰 뼈다귀 형아 주고 형이 뿌셔먹고 나면 끄실하게 먹는 거야? 아직 먹는 법을 잘 몰라? 형아 형아 하는 거 보고 똑같이 따라 먹어 넌 처음 먹지? 자리가 없어 꼬마? 이렇게 카메라 때문에 자리가 없어? 어떡하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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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형아 앞에서 보고 먹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고마 형아 가리지 말아봐 응? 고마 형아 가리지 말아봐 아 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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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아 진짜 귀엽네 와 머리 진짜 큰 거 갖다놓고 큰 거 갖다놓고 작은 거 보람차다 이 놈들아 너무 좁아 소스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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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오리뼈 두 개 째 먹어? 우와 나라가 오리뼈 두 개 째 오우 오우 오늘은 광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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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